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개빈뉴썸 주지사는 3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보도희 임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빈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0 회계연도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그랜트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회계연도 캘그랜트 예산은 2억 8천만 달러로 증액됐습니다. 또한 캘그랜트 경쟁 어워드 예산도 4,100만 달러로 배정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대학생들도 학자금 지원 수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있는 대학생 지원 예산으로 9,6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유아와 관련된 생활비 등으로 최고 6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LS SBS 이원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